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가 있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신한 자료들이 있고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정인들, 예수를 부활이나 예수의 사역을 본 정인들이 수도 없이 많고 거기에 정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수만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어떤 애들은 아주 완강하게 부정해요. 예수 없어요. 이렇게 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떤 아이들은 예수가 있나 하나님 있나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다고 마음이 예쁘고 곱고 천사 같고 여러분, 아닙니다. 어린 애들도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대놓고 거짓말한다니까요. 또 교만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해방하지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나를 여러분이 박자 맞춰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으라 해도 못 믿을 것 같으면 11절을 보시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과가 사범위 그리고 정과가 있는 것 중에서도 정치 활동하다가 정과가 생긴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사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죄로 사범이에요. 이 정치 사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아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여행도 가고 배도 타고 골프도 치고 뭐 이 정도 하면 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그런데 얼굴 보면 아 이 사람 우리 같이 여행 갔던 사람 맞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사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했던 이 사람이 전 국민들에게 다니면서 일본 그 오염수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돼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이 말과 과학자들이 철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 오염수가 처리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사실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이 사실 중 어느 말을 믿어야 해요. 어느 말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사를 사칭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과학자가 검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B라는 사람이 검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검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유럽에 가서 검증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걸 과학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뭘 믿느냐? 뭘 믿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아, 과학적인 사실을 믿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전혀 다른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40대, 50대들이 막 이분을 지지해요. 왜 그래요? 이분이 월급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체제 시급 올려주겠다. 그래서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적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보다는 거짓말을 더 잘 믿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는 이유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이유도 그럴 거예요.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하니까 빌려줬다가 어떻게 돼요? 내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못 갚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어떤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돼요? 안 받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줘도 괜찮겠다. 친구니까 줘도 괜찮겠다. 그래서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줘도 괜찮을 정도만큼만 주시되 정말 감당도 할 수 없는 친구가 이거 한 건 터뜨리면 배로 갚아줄게 그런다고 해서 빌려줬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같이 망하는 거. 그러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일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살아났는데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눈앞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회복되지 않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심상을 메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5병, 2혈을 가지고 5천명이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냥 5병, 2혈을 나누어 먹을 때에 그냥 막 열심히 밥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5병, 2혈을 나눠 먹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사람도 안 보고 그냥 떡만 먹었겠어요? 이게 뭐야? 옆사람의 얼굴부터 먼저 봤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얼굴부터 보잖아요. 저 사람의 반응이 나의 반응과 같은지 정말 나만 내가 꿈꾸는 건지 옆사람을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얼굴부터 봐요. 다들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분이 누구냐? 이 떡을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 5병, 2혈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요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사실은요. 거짓말이야.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말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어떻게 단 1초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게 그런가?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왜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이 악해서, 항팍해서, 교만해서 어떻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짓말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에 이 기록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 당시에 출판업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 기록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성경이 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재산 목록의 1호가 성경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지구가 망해서 딱 한 가지만 들고 달나라로 튈 수 있다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그 성경이 탈토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 당시 사실만 기록을 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어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그 건무태만으로 그냥 체판할 거야 그냥 처벌할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다가 거짓말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한 자라도 섞였다면 그 거짓말을 대서특기해서 성경 전체는 거짓말이다라고 공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글자 하나도 진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를 부리지만 않는다면 억지만 부리지 않는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까? 부모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아라도 내가 있다고 나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로 태어나 고아로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부모가 있다잖아요. 부모가 얼굴을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전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죠. 우리는 도무지 우리에게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근거가 전부 다 한 가지씩 들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요. 불신자도 불교신자도 무당도 무신론자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걸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자신의 생일을 인정한다면 나의 생년월일을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건 안하건 나는 무신론자라고 빡빡 우기건 나는 무당이라고 우기건 간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면 자신의 생일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생년월일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생년월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턴가 존재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누구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땡땡년 땡땡월 땡땡년 좀 더 자세한 좀 세심한 사람들은 시간 분 초까지도 기억해요. 초까지도 좀 관심이 많은 사람도 이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그 숫자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연도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겨날 때부터 시작된 숫자입니까?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한 거예요? 태양이 생긴 때부터 이 날짜가 카운트다운 돼서 지금이 2023년 10월 8일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생년월일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태어난 걸 모르니까 태어난 걸 모르니까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냥 짐승처럼 태어났으니 먹고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생년월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부터 헤아린 숫자예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부터 헤아려서 지금이 얼마나 됐다고요? 2023년 지나 10개월이 더 지났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여러분 날짜가 매일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왜 1900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몰라 내 생일이 2000년 5월 20일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 하고 5개월 지나 20일째 내가 출생했다 이 뜻이 우리의 생년월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뭐하고 있습니까? 입증하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확도를 정확도를 위해서 모든 걸 뭐로 표시해요? 숫자로 표시해요 시간도 날짜도 다 숫자예요 병원 가서요 여러분 검진을 받아보면 전부 다 숫자예요 암도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진단할 때 예를 들어서 0.75%가 이상은 암이고 이상은 암이라고 한다면 0.75 74%는 암이 아니에요 0.01%에 의해서 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치예요 정확성을 위해서 수치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째예요 그리고 10개월 지났고 이제 8일째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불교건 신분이 성려건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테러범이건 이슬람 교도건 무당이건 잡신교건 신봉하는 그냥 사이비를 믿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출생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년월일은 예수님의 출생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생년월일을 예수를 부정하면 당신은 생년월일부터 지우고 오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은 기분이 나빠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다면 달력을 다 찢어버리면 생년월일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역사도 부정하고 시간도 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에 맞추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연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법이라고 해요 기념법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기원 후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을 기원 전 서기 또 영어 약자로는 ADBC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려면 역사도 부정해야 돼요 올해가 2023년 맞지요 2023년 맞습니다 올해 이 2023년이라는 이 정확한 이 숫자를 무슨 수로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해가 2023년 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느냐 삼국시대 만들라고 신라백제 고구려가 아주 뭐 가축전을 벌일 때입니다 아직 삼국이 형성될라 말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 후로 그 후로 몇 년 몇 백 년 뒤에 한 오백 년 뒤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꿈을 꿀 때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을 믿으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비슷한 시기인데요 문명으로 보나 문화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지만 그때 그때도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는 삼국 할 때 고구려 백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한글은 언제 생겼어요 조선시대 만들어졌어요 한글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아람어를 쓰고 그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리고 헬라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헬라를 썼어요 삼계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람어도 나오고 또 헬라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와요 우리는 그때는 글자가 없을 때 글자가 언어도 과학도 훨씬 더 발전된 그 시대의 역사 기록과 우리가 그 당시에 썼던 역사 기록을 어떤 게 더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는 똥배짱 똥배짱 고구려신래 백제신라의 삼국시대는 삼국유사를 보고 하는 삼국유사를 누가 기록했어요 일련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성려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려가 또 이게 좀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 불교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윤회를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려가 신앙심이 부족했는지 봄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이렇게 주장해 진화론을 주장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련은 삼국유사를 천 년 뒤에 기록했습니다 삼국시대가 다 끝나고 망하고 고구려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 고려시대에 삼국유사를 기록했어요 천 년 지나서 천 년 뒤면 삼국시대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있다 없다 한 명도 살아 없어요 다 죽고 퇴조 왕건이 고려를 금국한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기록을 했어도 신화를 기록해놨어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책도 우리는 고스란히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그 비슷한 시대에 기록이 된 성경은 못 믿겠다고요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 그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백년 내외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오병열을 얻어먹은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 중풍병자가 살아서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루가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요 그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상국유산은 천년 뒤에 기록이 되었고 신약성경은 그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그 당시에 기록이 됐습니다 어느 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정의인들이 눈을 시뿌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다가 거짓말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국유산을 못 믿어도 성경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국유산은 수십 번도 수정을 더 했어요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아 이게 거짓말이라 해서 다시 고치고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 또 고치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정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록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요 상국유산은 더더욱 못 믿어야죠 성경을 못 믿으면 여러분 믿을 역사책이 한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우리나라는 상국시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아주 활발하게 위협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교가 막 전파되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아주 성행을 했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애들 데리고 절간 구경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듣고 갔어요 그 절간은요 세워진 지가 1600년 됐어요 예수님 태어난 시대에서 한 500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절간이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곰팡이 아나운서를 써요 그때 지은 1600년 된 절간이 멀쩡하게 기둥에 조만화 먹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1600년 전에 세워진 그 절간이 그걸 지금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만 성경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역사는 다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만 못 믿겠다고 말합니까 전과 사범의 말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못 믿겠다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만큼 정확한 책은 없습니다 삼국유사처럼 누구 한 사람이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 저자가 39명이 그것도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기록을 했지만 직업도 학문 수준도 다 다르지만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든지 창세계에서 요한 게시류까지 성경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래요 성경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정확한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교만이 잔뜩 들어있어서 그런 것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유도 아니어서 못 믿겠다면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 거고 욕심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러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도마의 대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했잖아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지금 도마는 억지를 부린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치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이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또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없어서 그리하면 족하겠네 아니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신앙에 만족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만족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답답해서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구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내가 같이 있었나 나를 모르니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자는 아버지를 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은 누가 행한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뭐하라 믿어라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증거가 표적이 수천가지도 더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진다면 그 양심이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왜 마음이 교만하거나 강팍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안 믿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는 진리에 관심이 전혀 없고 거짓말에 반응을 해요 정말 신기해요 거짓말쟁이들은 진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묵회를 좀 잘하려면 거짓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막 해서 뻥을 좀 상당히 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선지자다 샀고 내가 손만 얹으면 낫는다 샀고 거짓말을 악한 보태서 뻥을 치면 왜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짓에 거짓에 반응을 잘하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은요 선에 관심이 없고 오직 악한 일에 반응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습니다 이 정인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6절 왜 믿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기독교로 자꾸 배타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배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만 말해요 사실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짓은 이 사실이 드러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라고 다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실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당신물덕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돌 던져요 아니 수사를 하다가 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사를 해봐가지고 제가 없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김우사 사령관 같은 분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면박을 주고 이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공간병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장을 하나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인이 감다오라 했니 뭐 했니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감나무가 없었대요 그런데 재판 다 받아보니까 무죄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사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고 백부장의 딸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가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이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약속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망을 이기고 오는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구주입니다 믿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오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구주라는 게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는 게 구주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구원자라고 부른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성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이 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은요 가다가 보면 길이 멋있어 보여도 거짓은 가다가 보면 끝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기에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 진리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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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진리기